오늘은 여러분께 한 가지 재밌는 내용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맥알이 등장한 2015년도 이후로 대한민국 여자들이 확 달라졌다. 라는 말을 하면서 fm 이전의 여자들은 여자력이 있었다. 라는 말을 하곤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런 귀여운 생각을 모조리 부숴버릴 생각이죠. 2024년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2010년 쐬어진 맞벌이 해야 하는 결혼이면 안 하는 게 맞다고 봐. 라는 글을 보겠습니다. 맞벌이 해야 하는 결혼이면 혼자 살아야 해. 남자가 능력 있고 시댁이 잘 살아서 내가 취집해서 놀고 먹어도 생계가 유지되고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결혼은 그때 생각하는 거야. 라는 말을 하는 2010년도의 여성이 있습니다. 수많은 2010년도의 여성들은 글을 읽어보니 맞벌이 할 거면 결혼은 하면 안 된다는 말을 공감하고 있죠. 어째선지 몰라도 2024년 한국 여자와 별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2011년도 한국 여자는 시집 잘 갔다는 게 뭔지 알아? 라는 글을 쓰기도 합니다. 이 한국 여자는 자칭 현모양처에 피가 흐르고 있다는 말을 하는 여자입니다. 자칭 현모양처 호소인 한국 여자는 사촌 언니 한 명이 의사와 결혼했다는 걸 부러워합니다. 차 바꾸라고 용돈 주고 처가에 bmw 사줬다고 남편이 루이비통 샤넬 갔다가 명품백 존나게 사준다. 나머지 언니들도 남편 잘 만나서 결혼하자마자 일관두고 전업주부한다. 라는 말을 하면서 전업주부를 개같이 부러워하는 자칭 현모양처 호소인 한국 여자. 이 글의 첫 번째 댓글은 풍족하게 돈 많이 벌고 가정적인 남편 구하고 싶다는 2011년도의 여성 발언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벤츠 남자 골라 만나는 나의 비법 전수라는 글도 있으며 2013년도 한국 여자들은 어디서 벤츠남을 만나냐고 애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소름돋는 건 2013년도 한국 여자들은 이미 자신이 존경할 만한 남자가 이상형이라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도 한국 여자들은 이미 설거지론에 근거하여 남자들 설거지 시키는데 스페셜리스트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첫 출근한 지 5일째인데 꿈이 생겼다 전업주부하고 싶다 집안일 존나 잘할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출근한 지 얼마나 지났다고 회사가 너무 힘드니까 집에서 꿀 빨고 싶다는 한국 여자의 모습. 2014년도에 한국 여자는 취집하고 싶어 라는 글을 작성합니다. 인생에 의욕이 없고 취업이 무섭다는 이 여자. 열심히 살기 싫다 취집하고 싶다 하지만 요즘에는 스펙 없으면 결혼도 못한다. 라는 말을 하면서 가정주부는 존나게 힘들다고 입에서 피를 토하며 말하는 여성 단체들과 달리. 2014년도에 한국 여자들은 가정주부는 취업에 실패한 여자들의 도피처 개꿀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모습. 어째선지 모르겠지만 2014년도나 2024년도나 한국 여자들의 이상형은 변함없이 똑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2024년도에 한국 여자들은 와이프 전업주부 시킬 능력도 없는 남자들. 이라는 말을 하면서 아내를 전업주부 시키면 능력있는 행동이라 말하고. 남자의 능력은 여자를 전업시킬 수 있냐 없냐에 달렸다라는 프레임으로 전업주부를 하나의 스펙으로 치부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수많은 남성들은 2015년도 매갈이 등장하며 순진하던 여성들이 변했다고 생각하지만. 애석하게도 한국 여성들은 태어남과 동시에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사회의 분위기가 여자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남자가 모든 걸 해주고 사랑해주는 분위기이고. 남자는 여자를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시 되는 사회에 태어난 여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분위기를 학습하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능력 없는 30대 아줌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재벌남의 이야기는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이고. 이런 드라마가 만들어낸 분위기를 학습하며 자란 여성들에게 뭘 바라시나요. FM 리즘은 여성들에게 과격함이라는 무기일 뿐이지 본질은 과거와 지금 동일하다는 내용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지금 한국 여자들은 아내를 바깥 일하게 하는 남자는 존경받을 자격이 없다는 소리를 하고 있다. 지금 한국 여자들은 아내를 바깥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 여자들은 아니어졌다는 대 558 basketball연일 técnica 내방에서 가장 muchтесь Rotten Ultrama 해서 Skyrim을 입고 말합니다. 감사합니다.